낮에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한 16시간에 어떤 그런 시간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전부 틀리는 사람들끼리 결국 이해관계 때문에 추격을 하고 그 숨 막히는 추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던져진 인물들 간에 그런 숨소리들이 상당히 생동감 있게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달렸어요. 그냥 달린 게 아니라 최고 속도로 막 엎어지면 정말 불러서 다칠 정도로 제 나이에 그만한 액션을 한다는 게 하나의 도전이었고 나도 거친 호흡이 있을 수 있겠다. 그런 지점들이 콕 집어서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숨소리를 나도 어떻게 구현해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럼 한번 부딪혀보자. 각자의 원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욕망과 탐욕으로 뭉쳐져서 탐욕들을 쫓으면서 사람들이 변해가고 그런 상황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스마리오가 받아서 읽었을 때 정말 쉬지 않고 끝까지 볼 수 있었고요. 정말 같이 달리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너무 환상적인 캐스팅이지 않았을까 싶어요. 자연 속의 리얼함을 살리고 싶은데 좀 중점을 뒀는데 관객들이 같이 호흡하고 뛴다는 느낌 지게처럼 등에 매고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짐벌을 달아서 카메라 매달고 그리고 그냥 달리는 거죠. 그리고 또 산이다 보니까 뛰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카메라도 또 거꾸로 뜨기가 어려우니까 가마루 만들고 제가 거기 타서 어깨 매고 저희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맥이 있는 소나문데 소나무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관건이었어요. 실제 산에다가 자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자연 물이랑 저희가 만든 인공물과의 이질감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이 레이어링 돼서 자연스러운 뿌리의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. 차량에 적합한 산을 찾기 위해서 거의 전국을 다 돌았고요. 제일 힘들었던 데가 그 냇가인데 강원도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고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6월에 드디어 사냥 여러분들을 쫓으러 출격을 합니다. 진짜 고생을 많이 한 영화 사냥입니다. 이 산을 많이 누볐고 열심히 뛰었습니다. 캐릭터 무비면서 숨막히는 추격 스릴러 영화이고요. 정말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촬영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사냥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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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